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월 5일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기 일보 직전의 동쪽 하늘의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태국기교육원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입니다. 붉게 아름답게 타오르는 동쪽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각은 7시 40분으로서 한참 공무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출근시간입니다. 동쪽 하늘에 막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하늘에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20년 2월 5일 저 밝게 붉게 불타오르는 태양이요. 대민국을 더욱더 아름답고 활기차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저 태양의 침으로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없이 주기를 바라면서 2020년 2월 20일에 아름답게 붉게 청천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밑줄구입니다. 막 떠오른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12도 서울 인천 기온이 영하 12도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어제가 입춘 아니었습니까? 입춘 대기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발전과 기획하신 모든 일들이 경자년 새해에는 아름답게 모두 성취 되시기를 기억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온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